이번 교재도 마찬가지로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이겠다라고 감이 오시죠? 이 교재는 시간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는 교재예요. 그래서 틱톡, 틱톡, what time is it? Just check the clock. 시계로 확인해보면 되죠? The sun is up and scrolls play. It's time to get up and start the day.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what time is it? 몇 시예요? 라고 질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는 시계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It's seven o'clock. It's time to wake up.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전부다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시일까요? 라고 질문이 주어져요. 그래서 시계를 보시고 같이 대답을 해보시면 되는 교재예요.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친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It's time to wake up. What time is it? 라고 하고 몇 시인지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Max perfect bit 1 2 2 1 2 2 2 1